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력 투입, 이거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인한 것이 있다는 것이 지금 두 시간에 그쳤다는 걸 했는데 그 두 시간에 그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계엄이 두 시간이 아니라 계속 갔겠죠. 그걸 마치 본인이 두 시간만 하려고 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언어도 다니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꾸 내란이 아니다. 300명 미만이라고 300명 정도로 하지만 30명이 가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담화 발표한 걸 보면 내가 탄핵은 당할 수 있지만 내란죄 처벌은 피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 담화 발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겠다. 난 하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모든 발표들이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꾸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담화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다시 뒤집어보면 국회가 담장을 넘어서까지 신속하게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면 그 병력 투입 시간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전 교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